야 형 비트 조회하기 전까지 나 저 형이 비트를 빠르게 맞춰 지금 봐봐 애 그냥 뮤직비디오 같아 지금 짧아지는 내 연필 파트 고민하고 또 써내려가 라임을 맞춰보고 이 플로우를 따져보고 도대체 이 신에서 처음 들었을거야 마이 헤이터 개쩔어 니들이 하는 건 음악이 아냐 중앙 글지처럼 뺏어줄게 바막 이건 대중음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진정한 갱스턴 힙합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노스트코스트 사우스코스트 우리 한민족 하지만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온 이 민족의 명매 난 달릴거야 개마고원 그리고 멈출거야 만주 1호선 2호선 교대역에서 환승하며 사먹는 만주 대리만주 진짜 좋다 잘한다 내 헤이터 누나 잘 들어 니들이 하는 건 음악이 아냐 음악 속에 섞여있는 즐거운 락 섞여있는 그건 마치 우리 60년대 영국 나의 고향 그곳에서 온 앵글로 섹슨 조개인 락 내 소에 금반지와 금발찌를 벗어서 전화포에 맡겨 왜냐면 조금 가난하기 때문에 니들이 소주를 깔 때 우린 밤마다 와인을 마셔 왜냐 이마트에서 G7 시리즈 와인은 정말 7,000원이고 한 병 먹으면 취하니까 소주 먹는 것보다 좀 경제적이에요 뭐야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작해졌어 존대라고 그래 이건 진정한 갱스토랩 다운 갱스토랩 바다 건너 라이벌 투박 하지만 그는 이제 없지 내가 더 젊어 치킨뱅이 족뱅이 박준형은 걸 뱅이 돈 달라고 소주 사오래 누가 내가 그런거 넣기로 했어 그레이꺼는 그레이 이런거 있잖아 대광이형꺼도 대광이 대광이 툴 대광이 피스앤더 마스터피스 여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 코리아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지 김지매 섹시하나 아니 진짜